이 집이 어디세요, 어디? 저만 따라오면 돼요. 어머, 여기 발이 없으시구나. 저 큰 귀화집. 저 귀화집 좀 봐라. 저 집이래. 귀화집 좀 봐. 이거 김하사님 남편께서 그 기술이 있어서 저렇게 좋게 집을 주셨어요. 중국 선 같아. 아니에요, 그런 거 없어요. 옛날에 캐치 생활하면서 기술 배워서 우리 집 와서 내 집이라도 하나 지어보자 그래서. 첫 작품이에요, 첫 작품. 바깥 어르신이 참 멋쟁이 훌륭하시네. 첫 작품은 너무 좋은데요? 이거 집이 이쁘잖아, 완전히 봐봐. 집이 너무 좋다. 아이, 그런 거 없어요. 이리 와서 여기 봐. 여기 평상이라고 그래요, 평상. 평상. 진짜 우리 애 할머니 집 정말 생각나요. 진짜. 이렇게 여기 앉아서 놀았거든. 어머, 이거 대나무 아니에요? 대나무, 대나무. 이게 평상이라고. 대나무, 대나무. 시골 가면 옛날에 다 익어있었어. 대나무? 대나무는 모든지 방이에요. 저희도 그 해산, 오산 사, 사. 사 사 사. 사 사. 사 사. 아이고, 정말 좋네. 저는 평상우면 항상 한번 누워보고 싶었거든요. 누워봐, 누워봐. 아, 누워서. 이야기를 좀 쬐보게 썬텐데. 그래요. 여기 비타민 X, Y, Z까지 나와서 B, S에서. 아주 좋아 봐. 아니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. 아니 뭐하는 오빠 남의 집에서 뭐하니? 남의 집 우리 모두의 집이지. 아 우리 모두 집이에요? 아니 턱아 진짜 좋네. 턱아 너무 좋다. 그림 가져오셨어요. 네. 그림 가져왔어. 무엇이요? 7월 3일 23세 아가씨 때 가만히 있어. 우리 애이, 우리 애이, 우리 애이. 아 나는 이 사진보고 인디안 추장인 줄 알았어? 인디안 추장인 줄 알았어? 아 좋았어.